오늘의 영상은 서울바다지로 일단 주문해봅니다 쥬플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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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술은 왜 필요한가? 술은 마로톤인데 욱설이 오고 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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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버ن 전기 코콜라라 제풍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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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e 십ip 고춧가루 콩대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? 이거 색깔이 특이하다 아무것도 없다 난 밑으로 먹을래 너는 그냥 치였거든? 응 손톱가 달 오징어 나빠 아 왜 그리워? 이게 천연아 봐 어 어 그레스맘서 투데이 되어있어 그리문드냐 그래도 보통 버렸어 안 안 안 안 와 이거 진짜 비주얼 미쳤다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뜨거워 와 진짜 미쳤다 고춧가루 먹어봐 안 비리지? 하나 먹어봐 아니야, 괜찮은데 안 비릴까? 응, 안 비릴요 상시가 딱 그게 안 돼? 비리는 불가 응 먹어봐 응 밖에서 변화로 고춧가루 양파 간장 간장 소고기 고춧가루 소고기 고추 간장 소고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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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나봐요 이거 하나 먹어봐 진짜 맛있나봐 오 ,, 찍어 너의 구석 10초 남짓 3분 4분 2분 5분 5분 6분 깻잎 짠 미니 소q 잠시 미니 소고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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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에 참치 계란에 참치 계란 계란 밥도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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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마셔야될 거 같은데? 네. 내 맛도. 바로 다른 거. 그럴 거면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. 그래. 아, 그치. 색상도 생각을 해야 돼. 오빠가 거의 MC야, MC. 호흡을 해, 같이. 한 마디도 그냥 보자. 아, 열려있었다. 저 물 때문에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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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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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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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쳤다 미쳤다 와 오늘 엄청나다 항상 있어야 겠다 어저께 살까나까봐 뭐여 여기? 여긴 내가 안 오려고 했던거야? 푸딩이라고 먼저 먹어 다 왔어 이거 너무 아트잖아 이뻐서 너무 맛있어? 응 하이, 끓이마시나 하이, 끓이마시나 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, 크라마가 손 네, 방금 오 오 아, 얼마나 쓴지가 궁금해 근데 워낙 녹차 쓰니까 차에 잘 배웠어 먹어봤어요 다른 애 두 개를 입고 진짜 귀엽네 여기 치킨 커피, 커피차 같은 온가 봐 여기는 치킨 어 딱딱하다 응 딱딱하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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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주영수 돌아갑니다 될 것 같기도? 됐으면 좋겠다 이쁘게, 감았어 내가 원했던 대로 됐어 이거 안된다 근데 뭔가 대각서로 걸렸어 이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? 퍼펙트 어어? 어어? 아니 근데 이거 가운데 하면 다시 똑바로 될 것 같아 어차피 딱 다섯 번 하기로 했으니까 제발 으아아아아아아아 사연하라 사연하라 근데 노오파떼 오히려 당첨 맛있는데? 맛은 있어 그냥 딸기맛나랑 좀 다른데? 맛있었지? 아 그러네 뭔가 약간 알코올같은거 약간 랜설 그래서 뭘 이게 몇그램일지? 120g? 115g 115g? 두 명 쓰면 두 명 못쓰는거 아니야? 어 바람이고 다른가? 아니야 같이 해 좀 다른가? 이거랑 약간? 잠 30g? 계속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eft고기 된장에 한 번 먹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. 파이크 난장에 닭다리 파이크 히트 파이크 냄새가 좋은데? 이미 끝났는데? 파이크 와우 멘탈 먹지 모르겠습니다 오우 오우 재밌다 아우 몇 명이 왔어 오 백방미대의 야당시 오우 어 이건 그냥 냅도고자 동시한 어떤 거니까 냅도고? 겉은 생선 치킨 고춧가루 반가리 하자 반가리 방방 합시다 이거 완전 액기스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와 이거 미쳤다 이게 제일 맛있다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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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? 난 날에 먹으려고 그냥 맛있어 딱 맛있었어 안이도 많아 내가 저기서 넣었어 저희도 넣고 왼쪽은 파고기 살이 먹고 라이브 먹기 전화가 있는 사이 배가 지고 안전하게 비벼내야 다음날 그녀들 이 시각의 비벼내야 가끔 ES b 감사합니다.